2020년이면 1만 년 전에 생겨난 남극 대륙의 빙붕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나사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은 42년 만에 가장 더운 5월을 맞이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들이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해법을 영국에서 찾아봅니다. 이 시즌은 9월 10일 만에 가장 더운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즌은 9월 10일 만에 가장 더운 5월을 맞이했습니다.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록한가이 있습니다. 더 폭탄의 비위한가 있습니다. 목욕했고, 목욕했고, 이는 타입, 강릉이 맞지. 이건 그냥 낫지. 저에게는 뉴스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스테고ierzttur은 나뉘게 세계를 보았습니다. Miami가 폭탄을 온 일일에 일찍하지 못해 미국에 있는 입국의 축복이 정부가 신호가 노스 대본에 위치한 플라부르 풍력발전소는 영국에서 가장 큰 육상풍력단지입니다. 목초지와 바닷바람이 어울려 풍력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이곳에서는 22개의 대형터빈이 사시사철 돌아가며 화력발전소 대신 3만 3천 가구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목초지와 바닷바람이 하지만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전 지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때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재산피해보다 눈앞의 생활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규배나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하더라도 그 결과가 별게 없으면 그래도 되죠. 그런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나의 부모 혹은 나의 조부모들이 지금 갑자기 여름철에 폭염이 와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산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또 더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 결국은 이 문제가 나의 건강 나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거기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생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식자재 회사를 경영하는 존 데니스 씨는 4년 반 동안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애물도 많았지만 끈기있게 밀어붙인 결과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감사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ACT 12년을 끝냈고 있는 거고 15년 반 동안 수익한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겪고 있는 거고 15년에 태어난 mã尼 번호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letzte 사람을 밝히는 일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흔적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영하 25도의 중앙 냉장 창고에 쓰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폭력발전기만으로 공급합니다. 쓰고 남은 전기는 되팔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저희는 저녁 3년에 미국에서 고통한 식사에서 같은 이것도 영수증은 성공적이고 이것은 25% 정도의 비율이 충족적입니다. 최선을에는 영수증은 비롯이 기능이 사실은 기능은 완전히 다른 것보다 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12-년이 더 궁금해 미국의 주로 정말 강하게 렛아보이기 때문에 그 시즌에 따라서 이달은 25% 제가 너무 걱정했지만 그 시즌에 따라서 그 시즌에 완전히 다를 수는 것 같고 12월 12월까지 더 좋은 비교적이라 생각하시네요 금방 변화가 어떤 일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물론. 항상 긴 흥미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가 동작입니다. 혹시 주여 수수료가 각종의 일본 수수료가, 우리가 경제한의 경제는'? 우리가 290 dongle의 전원은 Netflix입니다. 다른 바로 이 장소에 대해석을 하고, 우리가 저거로 복구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차이팀하고 있는 것을 번쭤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협력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마을도 있습니다. 주민 투자를 통해 스위스에서 사용하던 중고 풍력발전기를 구입한 190여 명의 사우스 브렌트 주민들. We have a future project which will look for future shares but out of a village of 3,000 about 190 mainly local-based people invested in this and there was a scale of shares from 200 pounds minimum to a 20,000 pounds maximum.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까지 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허가를 받아내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봄에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터바인은 더 빠른, 더 빠른, 더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5%의 영향을 받을 수 5%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격을 다시 다시 재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결단과 실천이 만든 풍경. 풍력 발전에 대해 의문을 풀던 이웃들이 어느덧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찾은 해법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노력 개인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는 해법입니다. 심의주의 주소 비쥬얼한 연료